가슴수술을 앞두고 계신 고객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몇 가지 질문들을 박성수 원장님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남자친구, 남편 몰래 수술이 가능할까요? 가슴수술을 한 번 모를 수 있을까요? 여자 입장에서 자기의 남자친구 혹은 남편, 가족들이 모르게 감쪽같이 혹은 부모님도 모르게 감쪽같이 수술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남편들이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출장도 많이 빈도가 줄긴 했지만 과거에 보면 남편분이 해외 출장을 간 며칠 사이에 수술을 감쪽같이 받고 짠! 하고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나타나서 남편분을 놀라게 해주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본인 만족을 위해서 남편 몰래 수술하시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며칠 동안 말미를 잡아가지고 감쪽같이 수술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깔끔하게 수술해서 빨리 회복하고 멀쩡한 채로 이렇게 멀쩡한 듯이 이렇게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남편 몰래 혹은 남자친구 몰래 수술하시는 거를 권장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가슴수리라고 하는 게 일단 본인이 만족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만족하고 행복해지면 주변이 또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 굉장히 전파력이 있는 것인데 이거를 이해를 구하고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이걸 비밀스럽게 해가지고 나 혼자 아무도 모르게 감쪽같이 수술하고 이렇게 한다. 이거는 사실은 그간에 마음고생이 상당히 있을 수 있고 그거 자체가 좋은 수술을 받는데 굉장히 스트레스를 본인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오픈하고 수술할 때까지는 비밀스럽게 한다 하더라도 짠 하고 자신 있게 이렇게 하시면 이쁘게 변화되고 더 좋아지고 더 행복해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남자친구나 남편이 절대 반대하고 이거 안 해야 될 수술을 했다고 이렇게 반대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수술해드린 분들이 다 보면은 도르도로 남자친구나 남편분들하고 원만하게 행복하게 다 잘 사시고 또 남자친구 없는 분들도 수술하고 나면 좋은 분들도 만나시고 또 좋은 분들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해서 또 아기 데리고 오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사실 가슴 수술이 하나의 신체 부위를 변화시키는 수술이긴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여성에게 행복을 주고 또 여성 주변의 가족들이나 지인분들에게도 행복을 이렇게 많이 전파시켜주고 해서 그런데 그런 의미가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고 사실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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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